안녕하세요 일본 관객 여러분 배우 김선호입니다. 영화 기공자가 곧 개봉합니다. 저는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 역으로 숨막히는 추격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박군정 감독님 그리고 여러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만든 영화 기공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반가워.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야 역시 사람들이 괜히 벤치벤치 하는 게 아냐. 보통 저 정도 충격이 안전벨트 한 맨 쓰면 강 다 뒤졌어야 되는 거거든. 안 그래? 야 이 친구. 쫄았어? 그럴 거 없어 릴렉스 긴장 풀어. 뭘 보는 거야? 왜 뭐 도망이라도 가게? 그거 쉽지 않을걸? 대체 넌 뭐야? 누구야 너? 얘기했잖아 친구라니까. 친구? 응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건 내 job이고.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라고 일일이 설명해 주기가 좀 그렇네. 근데 뭐 걱정하지 마. 굳이 내가 얘기 안 해줘도 네가 죽을 때 되면 알게 될 거니까. 비행기에서 내가 그랬잖아. 너 여기 죽으러 온 거라고. 죽으러 가는 거야. 죽 가고 있네 개새끼. 저거? 뭐? 엄마! 야! 이리 와! 새끼 우리 말 잘하네? 새끼 우리 말 잘하네. 새끼 우리 말 잘하네. 진짜 뭐야? 뭐야 니다. 요소쿠 후 노고. 익이残り 오카게다. 소젓나 바톨가 하지마라. 꽉 잡아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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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코우시. 아아. 아아. 어. 아아. 아 아아. 감사합니다.